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8일이고 연주시각은 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구 역할도 번호 066570입니다. 오늘 주가도 부합권의 등락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부합권으로 주가가 우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61선을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오늘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도 저항구간이죠. 여기 살짝. 저항구간이 살짝. 여기 있죠. 저항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부합권에서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61선에서 이탈한다고 하면은 다시 여기 이 부분 21선까지 큰 폭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 정도는 버티실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줄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수급은 외국인의 기간이랑 계속 어제 오늘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은 드리죠. 지금 모바일 산업 부분들을 철수를 결정을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발표를 이제 또 했는데 LG전자가 일시적 팬데믹 수요로 여겨졌던 PC와 TV 견주한 수요가 1분기를 넘어서 2분기까지도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죠. 모바일 사업부의 손실은 9,100억 원으로 추정치를 반영을 하고 영업이 추정치를 12% 상향한 4.4조 2천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모바일 사업 부분들을 제외해서 이 12%를 상향한 4.8조 원으로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된다. 적자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개선되는 일시적인 효과가 좀 있겠죠.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구체화되고 3분기 2021년도에는 VS사업부의 전방산업부의 턴어라운드 호재가 대개 중이다. 전방산업 부분들이라고 하면 LG 마그나 e파워솔루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애플카에 대한 소식들도 조만간 들려주지 않을까 그런 실적들이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은 담당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년 등기 대비해가지고 증감률이 27%, 39%, 영업이익이 39%가 나오죠. 이제 또 이제 전방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이 적자를 축소로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증가된 그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LG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서 9,500억, 6,500억, 1조 5천억 그게 또 이제 2분기까지도 이게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도 잊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추정치가 지금 변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스마트폰 부분들이 적자를 좀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3조, 3조 7천, 2조 7천, 2조 4천, 3조 3조 7천. 자 그래서 이번 연도 EPS를 1만원에서 1만 3천원 부분으로 수정을 한다. 지금 이제 1만원으로 이 주가에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PER이 14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추정치 2021년도로 하면 11배 수준이 되죠. 저렴하다. 저렴하다.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저렴한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불안감으로 반영이 됐던 게 LG전자의 바라보던 시각들이 다 잘하는데 스마트폰만 못해. 마케팅 문제냐 아니면 품질은 문제냐 그런 시선이 좀 있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서 적자가 나고 있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죠. 이제 적자가 좀 축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고 생각보다 일시적일 줄 알았던 TV랑 가전 부분의 수요가 2분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실적을 계속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우리 저도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차트에 연동이 되는 거지 차트에 실적이 연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따라가는 거지 주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차트보다는 좀 기업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실적은 잘 난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왔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영이 될 것이다. 대기 되어있는 호재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지금 이제 조정을 살짝 받는다라 하다도 이 정도는 버티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전자를 지금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이슈들이 또 기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료들은 애플카 마그나랑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애플카를 우리 생산할 때 생산할 준비가 되어있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플이 어떤 대답을 해주느냐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소식들이 좀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돼가지고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실적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랑 실적에 반영이 안 되는 모멘텀들은 따로 있습니다. 각각 있어요. 근데 마그나랑 엘전자와 합작법인이 애플카를 생산한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주면 분명히 실적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원동력이 돼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좀 이전에도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다 빠지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빠지고 실적도 안 좋고 막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텨주고 있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재료가 동반이 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차태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적자도를 축소를 하고 실적도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홀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수야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9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 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여줌입니다.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볼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볼 종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 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러셀 13% 온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온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3% 온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과 매수추천과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척간 대비 마이너스 5% 온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척간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기 단단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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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